힘센트랑 맥스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맥스를 점검해 볼까요? 렌치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고장난 바퀴를 제거해 주세요. 새 바퀴를 장착해 주세요. 바퀴를 돌려 고정해 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 주세요. 잘했어! 잘했어! 기계를 눌러 힘을 테스트해 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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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잘했어!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잠시 후에 흘리기 물이 덜어 물이 덜어 물이 덜어 물이 덜어 물이 덜어 우와! 좋아! 정비가 끝난 크리스가 고장난 도로를 고치고 있어요 고마워, 크리스 지구 크리스